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4월부터 추진중인 GTX-D Y자 노선 용역 중간보고에서 GTX-D Y자 노선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값이 1을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 김교은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이 잇따라 국토부통부로부터 GTX-D Y자 긍정 답변을 받아오면서 올해 말 국토부가 준공할 예정인 GTX 확충 통합기획 용역 결과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GTX-D Y 노선은 영종도에서 출발해 서구, 청라, 가정지구를 거쳐 김포장기, 검단, 계양에서 오는 노선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만나 서울, 가산디지털단지, 신림, 사당, 강남 삼성까지 간 뒤 다시 잠실, 교산, 탈당과 수서, 북정, 모란, 경기광주, 여주까지 분기하는 노선인데요. 현재 인천공항공사와 국토부가 각각 인천국제공항 철도네트워크 연구 용역과 GTX 확충 기획 용역에서 GTX-D Y자 노선 다당선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민주당 김교은 국회의원은 국토부가 GTX-D Y자 노선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그래서 이제 서울에 직장이 많고 그러니까 출퇴근이 전쟁 아닙니까? 국토부에서 의욕적으로 GTX 관련해서 더 지하로 더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출퇴근 수단을 마련하려고 애쓰시고 계신데 발표가 좀 늦어진다고 해서 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인천에 관심 갖고 있는 건 B하고 D 아니겠습니까? 네, GTX 특히 D Y노선에 관련해서 네, 그래서 D는 인천공항하고 그 다음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부천종합운동약으로 이용객들을 태워서 지금 지하철 2호선이 서울에 정체가 심한데 신도림 강남으로 연결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되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됩니다. 배준영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면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GTX D Y자 노선은 2020년 인천시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정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리명구 공청회에서 GTX D 노선이 아닌 김포 장기 부천종합운동장 노선을 제안하면서 한 차례 무산됐는데요. 이후 지난해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민주당 이재명 후보 모두 GTX D Y자 부활을 인천지역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후 GTX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GTX D Y자 노선은 완전히 부활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6월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회의실에서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력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기존 진행 중인 GTX A B C 노선의 연장안과 GTX D Y자를 비롯한 GTX E F 신설 노선안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국토부는 2023년 6월 연구 용역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용역 결과를 오는 12월에 발표할 계획인데요. 이처럼 GTX D가 주목되는 이유는 광역철도가 없는 서구인구의 교통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시가 발표한 2040년 인천도시기획을 보면 검단 신도시 공공주택은 2026년까지 4만 호가 공급될 전망인데요. 이에 서구인구는 2026년 70만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하지만 서구인구 증가에 비해 철도망 등 광역교통 대책은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서구를 지나는 도시철도는 공항철도와 인천 2호선 두 노선 밖에 없습니다. 이에 GTX D Y자 노선이 준공된다면 70만 인구를 넘어서는 서구 출퇴근길 교통에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구 출퇴근길 교통대책은 서구 출퇴근길 교통대책